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! 저희 팀 이름은 레이디 비이고요.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원래 비 오는 날인데 이렇게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레이디 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저희 또 남은 스케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6인분들 지금 4명이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명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면은 개인소개 할까요? 개인소개? 아 그래. 안녕하세요 윈윈이에요. 아 실망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 윈윈이에요. 그럼 그만한다. 아 끝! 자 끝! 너 누구야? 윈윈호 잠깐. 아 그 신경이야? 아 전 지영이고요. 안녕하세요 이시윈입니다. 아 근데 저 이시윈 싫어요. 시윤이가 좋아요. 안녕하세요 이시윈 싫어하는 시윤이의 친구 윈윈입니다.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송범이 그리고 보미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였지? 그리고 윈윈윈 윈윈윈 입력이 있으니까 우리 두 멤버 친구들도 잊지 마시고 반응하는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윈윈윈 오시는 분들 공지사항대로 잘 지키고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영까지 아누 사장님의 아누 사장님의 아누 똥끼예요. 네 이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